롱블렉 부추 짠 여섯 알짜리 샀고요 이따가 먹으려고 생크림도 휘핑했는데 좀 단단하게 됐고 여기는 무슨 부추지? 롱블렉 부추인데 오페퍼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제가 맡아봤을 때 달콤한 향이랑 시나몬 같은 향? 오트밀크도 같이 먹을 건데 오트밀크에 정확한 이름은 미노르 피겨스 바리스타 호트 5강이 멋져 몰라 이거 맞는 거야? 멋있어 한국어 없어 여기? 찾아 어 맞아 유기농 마인 마이너 미노르 아니고 비슷해 비슷해 유기농 마이너 피겨스 호트 됐어 비슷해 원산지는 영국 히 고인돌 같아 진짜 커 그렇지 않아? 진짜 커 어머 고인돌 같은데 고인돌 같지 않아? 대박이야 이제 단면을 한번 하얀 편 이게 덜 익은 게 아니라 원래 좀 이렇대 생으로 먹어? 응 일단 생으로 한번 먹어 알았어 복그러졌지만 진짜 부드럽다 어 맞아 달콤한 향이 나 음 근데 복숭아 향이 나 진짜? 살짝 어 살짝 이렇게 킁킁 아니고 슥 이렇게 깊게 마시면 응 저 끝에서 복숭아 향이 살짝 나 음 이기농 오트밀크도 마시면 아 따야돼 아 무서워 어 어 힝 힝 힝 힝 힝 힝 힝 우와 베이직 색상 감성적 언니 응 언니 컵이 감성적 그치? 딱이지? 딱이다 짠 어 끝 이렇게 마시고 나서 달짝찌그 나가 그리고 목넘김 너무 부드럽고 고소한거에요?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야 달달하다 아 그냥 처음부터 달달하네 나는 편의점에서 오트밀크를 마셨었는데 오트밀크를 마실 때 나는 그것도 맛있다고 생각했거든 아 그래? 어 그걸 마시는 날을 보며 옆사람이 응 옆사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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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한입만 먹어봐 막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그랬더라? 걸레빵물 아 진짜? 그런 걸레빵물 마시라고 후추 생크림 맞아 독특해 맞아 여기 생크림은 아주 듬뿍 듬뿍 어 간단하게 해서 어 모양 멋지지 않아? 다 올라왔어 대단해 맞아 나 생크림 먹어봐도 돼? 어 생크림 먹어봐 응 응 후추 생크림 처음이야 진짜 어? 근데 후추랑 진짜 진하게 풍기니까 너무 좋아 짠 짠 카스테라에다가 생크림 얹고 킹스페리 얹고 우와 후추랑 생크림 향 아직도 이번에 남아있어 후추가 매캐하지 않다? 생크림이랑 만나서 그럴까? 매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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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하지가 않다? 부드러운 후추 향이야 음 맛있지 그래 맛있어요 여기 약간 은은한 후추 향 그게 뒤로 갈수록 강하게 남는다 응 느끼한 걸 뒤에서 잡아주는 것 같아 음 처음에는 느끼한 맛을 충분히 즐기다가 어 너무 맛있어 진짜 과즙이 많은 것 같지 않아? 응 응 그래서 어 목 막히지가 않아 네 카스테라랑 먹는데 생크림이랑 먹는데 이렇게 싹 씻어내려준다 응 킹스페리가 아 우리 인사가 늦었는데 아 아 음 치타 냐옹이 맞는 냐옹이에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흥 이거 딸기 응 이렇게 반으로 잘라는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지 맞아 빨갛고 하얗고 아 난 꼬리가 너무 좋더라 응 귀여워 생quet님 뒷면은 뒤돌고있어 맞아 센스 응 어 보라색다리 응 너무 좋아 오리다리 맞아 음 유기농이라 마셔보고 싶었어 그 수돗물의 고소함 그게 뭘까 이상하죠? 너는 아니? 그거 괜찮은데? 그치? 짠! 좋아했어! 귀여워! 진짜 은은한 맛이다 이거 부드럽게 달콤새콤해서 맛있다 빵이랑 후추랑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응 나도 그치? 보통은 우유랑 많이 먹는데 오트밀크랑 생크림이 또 우유베이스잖아 맞아 좀 평면적이잖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조합해서 먹으니까 그리고 덜 느끼한 것 같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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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컬리에서 오트밀 밀크를 종류대로 다 사먹어보자 어 설레 언젠가 후추 그라인더를 사면 응 자랑을 해야겠어 응 좋아 맛있다 끊임없이 들어간다 응 후추와 어떻게 밀려봐 딸기려 참박자가 좋네 너무 싶어 응 개빵 제가 빵조각 먹으려고 냠냠냠 그런거야 통족하다 통족해 듣고있니 맛있게 잘 먹었다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댓글 꼭 해주세요 잘 먹을 수 있니 꼭 해주세요 구독 구독 꼭꼭 간단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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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